반갑습니다. 웨어 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이 20점쯤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궁금할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생명과학에 대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생명과학, 특히 수능 생명과학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만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것이 바로 25학년도 수능을 위한 생명과학 입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개념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기출은 몇 번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또 기출은 언제까지 공부하는 것이 좋으며 뒤쪽으로 모의고사라고 불려지는 이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시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등급컷입니다. 등급컷을 보시면 22학년도와 23학년도의 등급컷을 보아하니 모두가 1등급컷은 42점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42점과 함께 그 시험의 난이도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표준점수인데요. 표준점수가 73점이라고 한다면 꽤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표준점수가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자, 24학년도 드디어 22학년도, 23학년도와는 좀 다르게 24학년도부터는 문제 출제 기조가 좀 바뀌면서 등급컷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6월 평가원의 1등급컷이 50점 선생님이 수능 생명과학을 같이 함께한 이래 여기 나와 있는 1등급컷이 50점인 건 되게 놀라웠던 등급컷의 점수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9월 평가원 역시나 47점이면서 표준점수를 보면 66점과 69점 그만큼 22학년도, 23학년도에 수능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24학년도 수능은 어땠을까요? 자, 24학년도 수능 문제를 살펴보니까 24학년도 문제 아래 저는 1등급컷은 47점 그리고 표준점수는 69점 그 전에 있었던 9월 평가원의 1등급컷과 표준점수가 많이 비슷해져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9월 평가원에 있었던 시험의 난이도 그 난이도와 전체적인 그 문제의 트렌드 이것이 수능과 많이 닮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선생님이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등급컷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등급컷에 대한 걸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항별 배점표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 등급컷과 문항별 배점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별 배점표를 보면은요 전체 생명과학의 20문항, 즉 20문제 중에서도 유전이 아닌 문제를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며 비유전의 문제가 14문제, 그리고 배점은 35점입니다. 나머지 15점이 유전인데요. 유전의 6문제 중에서도 모두가 다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염색체와 유전자, 그리고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여러분들이 유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유전 문제가 3문제 출제되며 그들의 배점은 7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 있죠.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가계도 문제, 또는 단일인자나 다인자가 들어있는 사람의 유전, 그리고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하는 이 세 문제의 배점이 바로 8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1등급컷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 22학년도와 23학년도의 수능의 1등급컷의 점수가 42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전체 50점 중에 8점을 제외한 8점을 제외한 점수가 바로 42점이고 이 8점은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유전 문제 3문제, 많이 어렵다라고 불려지는 이 유전 문제 3문제의 그 배점이 바로 8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22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렀을 때는요. 진짜 1년 내도록 준비를 열심히 해서 수능장에 갔는데 너무 어려워서 여기 나와 있는 유전 문제, 유전 문제, 그리고 유전 문제를 그 안에 들어있던 아주 어려웠던 이 유전 문제를 모두가 틀렸다. 모두 문제를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해서 수능장이 나왔을 때는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이 유전 문제의 3문제를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점수는 42점 1등급이었던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게 22학년도도 그렇고 23학년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학습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게끔 하냐면요. 유전 문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알고 보면 엄청 열심히 노력해도 문제는 어쩜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뒤늦게 시작해서 나는 3문제는 힘들다 치고 나머지 17문제에 집중하겠다. 라고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1등급에 맞닿아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놔둘 평가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결국 이 유전에 대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그대로 흘러가게끔 놔둘 평가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4학년도부터는요. 전체적인 유전에 대한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 문제 안에서 기본적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유전 문제를 정복하는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난이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6월 평가원부터 자침자침 시작이 됐고 반면에 유전만 어렵다고 또는 유전 문제에서만 난이도가 조절된다라고 해서 전체 시험이 변별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유전이 아니었던 그 전에 있었던 비유전의 문제에서도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쓱하고 올라가면서 1등급 컷이 47점이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47점은 이 안에 어떠한 문제도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단 한 문제에 실수도 없어야 되는 오히려 조금 더 부담스러운 유전도 비유전도 모두 다 꼼꼼하게 다 가져가야 되는 시험이 된 것이 바로 22학년도, 23학년도 수능에서 24학년도의 수능의 변화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1등급 컷과 문항별 배점표를 통해서 아, 그렇다면 나는 올 1년 동안 수능에 올인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수능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학습 스케줄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주거든요. 제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보통 1월달, 빠르면 12월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1월하고 2월하고 3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요. 아이들은 대부분 4월이 되었을 때 내신 시험에, 내신 시험에 몰입해야 되다 보니까 수능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정시러라고,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를 해도 1학기에 있었던 내신 시험은 충분히 준비를 해야지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더라 라고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4월에 내신 시험을 통해서 아예 수능 준비를 하지 못하고 5월에 드디어 이제 6월 초에 있을 6월 평가원 대비를 통해 많은 학생이 학원에 나타납니다. 학원에 나타났을 때 좀 놀라운 광경은 분명히 저랑 같이 1월, 2월, 3월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앤데 5월에 한 달 못 봤다고 5월에 봤을 때 눈이 끈뻑끈뻑 이 개념이 뭐였지? 거의 개념이 리셋되어 있는 아이들을 또 많이 만나요. 근데 5월에 여러분들 우리 6월 평가원을 통해 우리 6월 평가원 준비로 주어진 시간은 1주, 2주, 3주, 4주 딱 4주, 4주를 가지고 6평 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4주 안에 기존에 잊어버렸던 개념도 소환하고 그리고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웠던 유전 문제의 풀이 능력도 겸비하고 그래서 5월이 정말 바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평가 시험을 딱 치고 나면요 또 아이들은 학원에 나타나질 않아요. 다 모두 기말고사 준비하러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7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시험을 어떤 아이는 이러고 저러고 뭐 이렇게 시간 흘러보내는 왕좌왕 하다가 7월 결국은 수능에 가장 몰입하는 건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을 공부하고 수능을 보게 된답니다. 선생님이 수능 시험을 딱 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들고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수능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된, 몰입된 시간이 4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이 4개월 공부한 이 결과를 가지고 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전공도 결정해야 되고 나머지 인생들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다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수능 학습 스케줄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알고 보면 1월과 2월과 3월 이때 배웠던 개념 자 여기도 문제풀이고 여기도 문제풀이 파이널입니다. 그러면 전체 수능에 있어서 단 한 번 공부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이때 단 한 번의 개념을 가지고 수능까지 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초반에 있었던 1월과 2월 그리고 3월의 공부가 나중에 뒤에 있어서 개념을 다시 보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런 머릿속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제 선생님이 수능 학습 스케줄에 관련된 거 다시 한 번 나중에 얘기를 한 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유전 문제나 비유전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한 번 보면은 시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는 23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23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이 문제는 사람의 유전 문제고요.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바로 도련변이 그리고 옆에 가계도 가계도는 정답률이 19%예요. 예를 들어 10만 명이라고 예를 들어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8만 명이 이 문제를 틀린 거죠. 맞춘 2만 명 중에서도 진짜 정확하게 풀었던 학생들은 1만 명 정도 되겠지. 나머지 1만 명은 하늘의 힘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봐 같은 유전 문제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카테고리 두 번째는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시간 눈앞에 보이는 가계도 문제는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려야 될까요? 이 눈앞에 보이는 유전 문제 한 문제 푸는데 걸려야 되는 시간은 여러분 30분 동안 30분 동안 유전 문제를 또는 비유전 문제 총 2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계도 이 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문제에 배정된 시간은 많으면 5분 짧으면 3분인 거죠. 제가 현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짧으면 3분 길면 5분 라고 하면 처음 이 문제를 보는 학생들이 얼굴이 되게 많이 찌푸려집니다. 내가 저 문제를 문제를 내용을 다 파악하고 함정을 비켜가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나는 겁을 내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유전 뿐만 아니라 비유전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비유전 문제 나중에 비유전을 실수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비유전의 실수는 왜 하는 걸까 눈앞에 보면 당연히 비유전 여러분 개념 공부할 때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걸까 라고 한다면 또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유전 문제 14문제 자 비유전의 14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은 10분 컷 실제 14문제 10분 안에 들어가는 9분 정도까지 가는 학생들을 많이 봤고요. 10분 정도까지 해당되는 이 비유전 문제를 다 풀어내야 나머지 유전의 문제를 총 20분이라고 얘기하는 시간 안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가면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며 맞출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 안에 문제를 모두 다 풀어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 마음이 급하다 보니 알던 내용도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개념에 해당되는 걸 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툭 치면 바로 툭 하고 나올 만큼 그 정도까지 되어 있어야지만이 개념 수의 말하는 비유전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싸움 안에 시간을 단축시켜서 유전의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학년도 수능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4학년도 수능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를 통해서 느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생명과학의 수능 영역 문제 첫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답률을 보시면 93% 81% 자 92%와 함께 첫 페이지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정답률이 높은 편인데요. 7번하고 8번하고 9번까지 자 9번까지 생명과학의 총 20문제 중에 한 절반 정도에 되는 이 9번까지 가는데 얼마나 빨라야 되는지 몰라요. 대략적으로 이 문제 안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 5분에서 7분 걸렸을 것이다. 5분 정도 안에 끝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치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다가 첫 번째 여러분 고민을 만나죠. 드디어 흥분의 전도 문제 흥분의 전도 문제와 자 여기 남아있는 11번 문제 자리 이 11번 문제 자리가 진짜 떨리는 자리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를 빨리 넘겨야 3페이지를 만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가장 긴장되고 또는 반대로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함정에 걸리거나 실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1번을 넘겨서 3페이지 3번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만나 보면은 12번 문제 근육 문제입니다. 올해 근육 문제는 정말 9월 평가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생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12번 문제와 13번의 유전 문제까지 여기 나와있는 이 난관 자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을 딱 넘기는 순간 여러분 이 안에 멘탈이 어떻게 보존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15번과 16번 15번이나 16번을 소위 말하는 비유전 문제 가장 평이한 비유전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낼 때 많이 긴장하거나 문제가 제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그랬을 때 15번 16번 문제에서 자 반드시 눈앞에 어떤 문구라든지 지문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아서 실수하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은 우리 16번 문제까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느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느냐가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의 유전 문제의 우리 유전 문제를 맞추고 또는 풀어내고 이번에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페이지에 24학년도 수능을 봤던 학생들은 아마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보자마자 요즘에 유전병 문제가 워낙 어렵거든요. 워낙 어려워서 일단 패스하고 자 18번 하고 20번 먼저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유전병 문제와 가계도 문제 중에 요즘 여러분 좀 덤빌만한 문제가 가계도입니다. 가계도 요즘에는 유전병이 워낙 어렵고요. 가계도 문제 덤빌만하다 라고 누누히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가계도 문제를 덤볐을 것이고 시간이 진짜 빠듯하게 부족한 상황 안에 자 17번에 해당되는 유전병 문제를 가다가 끝 시간은 종료되고 마무리가 되었을 확률이 가장 높죠. 이렇게 되면 진짜 욕심 있는 학생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욕심 있는 학생이었다면 결국 이 문제를 막 지다가 결국 자 답을 체크하고 그리고 OMR 종이를 딱 내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볼 거예요. 시험지 내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다가 이 문제 안에서 툭 하고 풀리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서 아 내가 시간만이 썼다면 27번을 풀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24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로 흘러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24학년도 시험 문제 쭉 흘러가는 선생님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가 풀려졌을 것인지 알려드렸는데요. 이 안에 17번과 19번을 풀어내는 힘은요. 17번과 19번을 풀어내는 힘은 바로 16번까지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느냐 겠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생명과학의 공부 계획을 세울 때 가계도를 풀고 유전병을 풀고 이걸 어떻게 시간을 단축해서 푸느냐 더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나는 16번까지 의미있게 그리고 경쟁력있게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학생인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곰곰이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16번 문제까지의 시간 단축 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비유전 14문제를 완벽하게 꼼꼼히 마무리하고 그리고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자와 염색제 어찌 보면 유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단단하게 맞추고 그러한 다음에 마지막 사람의 유전이나 그리고 유전병이나 가계도 라고 하는 걸 그 위에 실력을 차츰 차츰 올렸을 때 자 단단하게 16번까지 정리정돈 하고 마지막에 한치의 오차 없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능시험으로 여러분들의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능학습 스케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기출은 몇 번 보라고 많이들 들어봤나요? 기본적으로 네 한 번은 안 되죠. 기본 최소 두 번입니다. 그죠? 그럼 최소 두 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안에 단 한 번의 개념 자 개념과 함께 기출은 2회독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한다면 개념과 함께 기출 1회독은 여러분 개념을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자 개념을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는 기출의 1회독 이라고 하는 건 기출의 난이도를 선생님이 1부터 10까지로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이라고 얘기하는 난이도로 잡았다 라고 한다면 모든 기출문제가 마냥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난이도를 1부터 10 중에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7이라고 하는 난이도까지를 선생님이 끊어가 보면 개념을 공부하면서 곧장 바로 1단원 공부하고 1단원의 기출문제 2단원 공부하고 2단원의 기출문제 이렇게 단원별로 묶여져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고히 다지는 거죠. 그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의 속도감이 안 나면 공부하는 맛이 잘 안 나잖아요. 흥이 잘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부할 때는 1 난이도 1부터 7 정도까지의 기출문제를 모두 다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 그대로 개념과 함께 기출 1 회독이 끝남과 동시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출문제는 바로 지역적인 기출 자 지역적인 기출 이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의 기출문제를 보면 3월에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4월 그 다음에 6월 7월 9월 10 그리고 11월에 수능이 있답니다. 이때에 여러분 평가원이 출제하는 건 6월 평가원 그리고 9월 평가원 수능이 평가원이 주관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원 주관한 시험에서는 평가원이 전체적으로 자 내는 기조 평가원의 문제 출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다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출의 1회독을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에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평가원 스타일의 기출문제를 만나면서 아 이런 형태 수능이 출제되어 왔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확인하시고 자 반면에 지역적인 기출이라고 얘기한다면 3월, 4월, 7월, 10월, 11월 중에 7월 교육청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매년마다 7월 교육청 문제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비유전 문제도 아주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유전 문제 표현 방식이 남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월 교육청과 10월 교육청 최근에는 4월 교육청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기출의 1회독의 기본 베이스는 평가원 기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역적인 기출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교육청 문제까지 섭렵해 가면서 모두 다 모든 지역적인 문제들을 다 만나는 것이 두 번째 지역적인 기출까지 만나고 나머지는 고난도 기출 자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 기출이라고 얘기하는 건 7부터 10까지 저 앞서 얘기했던 정답률이 19% 그리고 정답률이 20% 되었던 그 해 그 해 수는 그 해 9월 평가원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문제들 있죠. 이 문제들까지도 꾹 눌러가면서 전체적으로 기출의 2회독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개념 공부하면서 문제를 여러 풀다 보니까 기출 문제 푸는 데 좀 신이 나게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자 지역적인 기출과 고난도 기출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1월 2월 3월까지 기출을 한 번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5월과 그 다음에 6월 정도 되어서 6월 평가원을 준비하며 지역적인 기출과 함께 고난도 기출의 문제를 딱 풀어내면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기출 문제를 쉬운 문제부터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완벽하게 문제를 다지는 그런 스케줄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6월 평가원 이후로 수업이 쏟아지고 있는 문제풀이 또는 변형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실전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도 기출을 얼마나 꼼꼼히 여러 번 다뤘느냐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올라가는 기울기가 성적 향상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최소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것 중에는 자 선생님이 단 한 번의 개념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먼저 보여주고 얘기해 주도록 할게 자 선생님의 커리큘럼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개념이 그대로 고스란히 인터넷 강의로도 이어지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박지영 선생님의 단 한 번의 개념의 전체적인 주차를 보시면은요 자 1주차 1, 2단원과 함께 신경계 호르몬 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비유전과 관련된 걸 먼저 다 쳐내려 나가고 흥분의 전도와 근육 계산 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대략적으로 1월 안에 모든 스케줄이 비유전에 관련된 스케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유전에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요 이번에 인터넷 강의로 듣는 학생들에서도 개념과 함께 곧장 개념 플러스 기출문제가 단원별로 쪼개어져 있는 관리력이라고 하는 책으로 제공되는 이와 같은 기출문제가 함께 배송이 될 건데요 선생님이 공부시켰을 때 1단원의 개념과 함께 1단원의 기출문제 모두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경계 호르몬 방어와 관련된 기출문제 다 풀고 흥분의 전도와 근육 선생님이 한 권으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한 권 한 권 따로따로 선생님이 6권으로 기출문제를 분류시켰냐면 개념을 공부할 때도요 선생님도 그렇더라고 선생님도 어떤 걸 공부할 때마다 책을 한 권씩 딱딱 떼어 나갈 때 아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이런 힘이 그 다음 공부를 그 다음 공부를 하게끔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걸 선생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개념과 함께 기출문제 여러분 여기 나와있는 기출문제 총 6권이 365문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가원 중심에 기출문제 1회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개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유전 문제가 이어지는 건데요 유전을 공부하고 그리고 2월이 딱 넘어가는 순간 3월부터 자 고난도 기출 고난도 기출 그리고 마찬가지 고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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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어려운 기출문제를 함께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자 1월 그리고 2월 그리고 3월과 4월 첫째 주까지가 되면 기출문제도 한 번 두 번 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개념도 꼼꼼하게 마무리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의 개념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앞서 준비한 내용이긴 한데 이건 선생님 자랑이거든 근데 살짝 부끄러워서 할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제가 할게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문제에서 보시면 자 20학년도 9월 평가원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48% 뭐 때문에 틀렸냐면 척수신경은 12쌍이다 정답은 31쌍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1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5만 명이 틀린 거죠 왜 왜 틀렸을까 개념을 까먹어서 개념을 까먹었다 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이때가 자 9월 평가원에 척수신경과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단 한 번도 뇌신경이다 척수신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언급이 전혀 없다가 9월 평가원에 갑자기 퉁 하고 나타난 이와 같은 개념을 묻는 문제 때문에 전체 50%의 아이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랑이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9월 평가원이었으면 20학년도 선생님의 개념 완성 강좌 아래에서 선생님 판서를 보시면 뇌신경과 척수신경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 되게 꼼꼼하게 잘 적혀져 있는 거 보이죠 선생님은 선생님이 먼저예요 제가 먼저 나중에 9월 평가원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이걸 알았을까 또는 뒤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9월 평가원에 있었던 영양염류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 영양염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처음으로 출제됐던 건데 선생님이 그 전에 영양염류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정돈 해주고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죠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은 메가스터디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은 입시를 준비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보는 수능이겠지만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교과서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열심히 보겠죠 그럼 교과서 8종 안에서 아 분명히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수능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분명히 지금 이 내용이 생물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하고 많은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다면 선생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왜 아직 안 나왔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준비시켜야지 라고 하는 걸 자 선생님이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꼼꼼하게 꼼꼼하게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개념들까지도 같이 정리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개념은 박재앙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 선생님이 기출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라고 하냐면 특히나 개념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단면적과 관련된 이 부분 생각보다 이 내용이 한번 제대로 알면 알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내는데 그 개념을 공부할 때 생각보다 꼼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뒤로 그 뒤로 새로 문제문제문제만 푸는 게 급급하지 한 문제를 제대로 꾹 눌러서 내가 이걸 알 때까지 고민해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자 24학년도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 정답률은 38%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24학년도 수능 문제 안에서도 12번 문제 물론 이 맥락에다가 한 가지 더 조건이 추가된 용대로 나날의 근육 문제가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근육 문제가 발전한 시점은 바로 23학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작년 강좌 안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육은 23학년도를 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할 만큼 23학년도 이후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이죠 작년에 있었던 6월 7월 9월 10월 11월까지 어느 한 모의고사마다 근육 문제가 그냥 평의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근육은요 23학년도 6월 평가원 이후로부터 확 달라져서 잘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우리의 24학년도 그리고 25학년도까지 근육 문제는 나날이 좀 더 발전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의 기본이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개념완성 이 모든 개념완성 안에서 이런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진짜 중요합니다 개념을 공부시키다 보면 아 이거 다 아는 건데 나 이거 이해 다 되는데 이렇게 눈빛이 힘이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을 만나곤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도 지금 1단원 2단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2단원 수업하고 있는 이게 11월 수능까지 단 한 번도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주지 않더라 그러니 너네들의 25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나는 2단원의 이 내용을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고 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거니까 우리 집중해서 꼼꼼히 같이 듣자 라고 했을 때 눈이 반짝거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다른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입시 설명회를 또는 입시에 관련된 얘기를 왜 꼭 하냐면 나중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겨울을 공부할 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단 한 번의 개념이고 단 한 번의 여러분 그 꼼꼼한 개념을 통해서 11월 수능까지 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겨울에 이루어지는 이 개념에 모두 모든 걸 몰입해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자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개념에 관련돼서 어떤 스케줄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개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개념을 공부할 때 기출문제를 한 번 풀면서 기본적으로 처음 풀 때는 너무 난이도 높은 개념 풀면 안 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풀고 싶을 만큼의 기출문제를 싹 다 풀어 놓으시고 한 번 제대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는 난 이제 조금 어려운 것도 해도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어려운 기출문제까지 끝까지 몰입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개념도 기출도 단단하게 잘 잡혀진 여러분들이 될 거랍니다 선생님이 그 공부를 시킬 때 보면 개념을 공부시킬 때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건 하거든요 물론 인터넷 강의로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이 됩니다 이 말은 개념을 딱 한 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수능까지 간다라고 하며 너무 두렵잖아 그렇지 않니? 그때 공부 그러면 나 까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잊어버리지 않을까 옛날에는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너 신경계 아무리 봐도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신경계 공부 다시 하자 그러면 애들 표정이 뭐냐면 나 했는데 왜 했는데 또 개념을 또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이런 이렇게 뒤로 다시 한 번 되돌아가는 공부는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떤 장치를 가지고 개념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지시킬 수 있을까 다시 강조하고 또 공부하고 제가 빠트린 부분을 찾아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준비한 OX 문제가 있는데요 매 시간마다 매 단원마다 OX 이번에 25학년도였을 때는 OX 문제가 다시 한 번 리뉴얼되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 OX 문제 최근의 경향성을 담은 이 OX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개념을 체크해 주고 또 선생님의 서브로 비유전 모의고사 27회분 이와 같은 비유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 공부했던 애들이 다시 개념을 공부하는 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럼 긴 수능 안에 나의 개념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 번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OX 문제 또는 눈앞에 보이는 비유전만 모여져 있는 비유전 모의고사 기본편 실력편 실전편 그리고 마지막 지역편 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의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여러 번 확인하게 된답니다 자 선생님이 입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거의 모든 저의 얘기는 올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첫 번째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 였던 거죠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았을 때 그 다음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입시에서도 정확하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자 천천히 만들어질 수 있듯이 여러분 이제 다들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우고 있는 시점이 될 건데요 모두 다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건지 기출은 언제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자 선생님과 함께 12월부터 열심히 달려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생명과학 박지향 선생님이었습니다